먼저 왼쪽, 가운데, 오른쪽 신으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볼까요? 안재현 씨는 환상적인 비주얼을 지닌 신화고등학교 이사장 이당우 역을 맡았는데요. 15년 전 못생기고 뚱뚱한 외모로 서현에게 살기에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됐다고 하는데 과연 서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 멋진 포즈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안재현 씨 무대에 계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배우 오연서 씨 모시고 투샵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오연서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. 두 분 먼저 왼쪽부터 같이 바라보실까요? 오연서 씨의 여자 귀인공 주서연 역을 맡았는데요. 꽃미남 호모증에 걸린 신화고 기간제의 체육 조사를 맡았습니다. 꽃미남이 이당우와 사랑에 빠지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. 자, 그 중에서 두 분은 암시케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. 오른쪽도 같이 바라보실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그럼 이번에 안재현 씨는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해주시고요. 오연서 씨 단독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왼쪽부터 보실까요? 오연서 씨가 맡은 주서연은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튀어나가는 성격인데요. 코믹과 멜로를 모두 섭렵한 오연서 씨의 컨셉도 연기. 너무 아름답네요. 자, 이번에는 오연서 씨 잠시 무대에 계시고요. 출연배우 모두 무대에 위로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